유튜브에 올라갈건데 서글지 말아야지 안 마시고 싶으면 안 돼? 이거 바로 깎아서도 안 마시고 싶으면 좋겠어요 장어 사라 사라 두 가닥 만원어치? 만원어치 사시가 똑같은거 같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거 사시 어디있어요? 어디서 갔어요? 어디서 갔어요? 아 만원에 드려요 만원에 당황하러 갓 당황하러 갓 거기서 앉아도 왼쪽은 다른 당황하고 여기가 진짜 오일장 같아요. 할머니들이 넓은 관광에 나와서 앉아계시는데 장 다 끌때가 되었죠. 매주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. 아마 풍물시장 뒤편에 있는 주차장이에요. 오일장이 서는 날은 이 주차장에 상인들로 꽉 차네요. 자기 주차장은 할 수있고,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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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경이 화면을 만듭니다. 표정 안쪽으로 부른들 나는 주변에 방문해서 artet 안쪽으로 가진 것 같아요. 또 한 방문을 만듭니다. 그들은 안쪽으로 가진 것 같아요. 또 한 방문을 모으신 것 같아요. 또 이제는 오랜한 차량이 오랜한 차량이 오랜한 차량이 오랜한 차량이 모두 무릎게 복붙하질 때 기질할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바래보고 있잖아 살아내고 있잖아 어디서 뭐 기회를 받았나 문산장에 나오시는 사람 맞지? 어떻게 알아요? 내가 사실적으로 10년을 넘게 다녔는데 이 사람이 내 애인 거봐 문산장에서 문산장에서만 아 원래 강화가 집이잖아요 지금도 트럭 몰고 다녀? 지금도 운전해?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지난번에 오! 아! 그러니 많이 팔으셨어요? 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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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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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를 Initiative 2일종각